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푸바오가 중국으로 가게 되면서 많은 이들의 걱정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푸바오는 한국에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특별한 판다였는데요. 자연 번식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었기에 푸바오는 더욱 주목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의 관심 속에서 태어난 푸바오는 귀여운 외모와 장난꾸러기 같은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한 번에 독차지했는데요. 특히 푸바오를 관리하던 주키퍼들에게 푸바오 할아버지 푸바오 이모와 같은 호칭이 생기며 많은 이들이 푸바오를 더 친근하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친근함은 한국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는데요. 중국에서도 푸바오와 주키퍼들의 관계는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들기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바라보는 시선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애틋한 감정이 동물도 감정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푸바오가 중국행이 확정났을 때는 중국인들 또한 푸바오를 잘 돌보겠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등 푸바오를 향한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푸바오의 중국행이 확정되자 그들은 하나가 되어 푸바오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 모습들 덕분에 푸바오가 잘 지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는데요. 검사를 한다면서 숨구멍 사이로 소독했는지 알 수 없는 손가락을 찔러 푸바오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사육사도 아닌 기자가 어느 틈엔가 나타나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에 도착하여 센터에 들어갔음에도 좋은 환경이 맞는지 의아한 구석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었는데요. 푸바오를 아끼던 많은 한국 팬들은 걱정을 지울 수 없었기에 푸바오가 괜찮은 것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정작 중국에서는 화를 내며 판다를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중국이라며 한국의 우려가 어이없다는 식의 행동을 취했는데요. 그저 푸바오가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의 우려였으나 중국에서는 한국의 행동이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푸바오를 지켜보고 있던 다른 나라들의 태도에 중국이 당황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푸바오처럼 자신의 나라에서 태어난 판다를 중국으로 보내야 하는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태도에 화를 낸 것입니다. 중국의 환경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에도 모자라 중국 센터가 자존감이 그렇게 높다면 모든 판다들을 조기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매년 한 마리당 약 13억 원을 임대료로 받고 있던 중국의 입장에서는 수입원이 뚝 끊기는 것인데요. 이를 수습하고 싶었던 것인지 자이언트 판다 보호 연구센터에서는 푸바오의 적응 생활은 평온하고 정상적이며 상태가 양호해 6월의 대중과 만날 것이라는 이야기만을 반복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해하는 한국을 향해 몇몇 중국인들은 한국에서는 푸바오가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난을 서슴없이 행했는데요. 그런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중국으로 가기 전 한국에서 촬영했던 푸바오와 주키퍼들의 영상이 중국 사이트에서 순위권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강철원 주키퍼와 송영관 주키퍼의 행동과 말에서 그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강철원 주키퍼의 경우 푸바오에게 항상 따스한 눈길을 보내며 영상을 찍어 올리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푸바옹이라고 이야기하며 정말 손녀에게 하는 듯한 행동을 했는데요. 송영관 주키퍼의 경우 푸바오를 위해 직접 벤치를 만들기도 하고 인형을 만들어주는 등 정말 손녀를 위하는 할아버지처럼 정성껏 만들어주고 좋아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중국인들에게도 전해졌던 것인지 주키퍼들에 대한 감사함을 남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푸바오를 보내기 전 강철원 주키퍼가 했던 인터뷰가 중국 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짧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울림을 남겨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슬프지 않냐 아쉽지 않냐 그러시는데 어찌 제가 슬프지 않고 아쉽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슬프고 아쉬울 겁니다. 근데 푸바오는 그동안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행복하게 자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바오 가족들 중에서도 가장 자존감이 높은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에 있어도 행복할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푸바오는 잘할 수 있어. 잘할 거야. 아부지 믿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해당 영상에서 마지막 멘트는 푸바오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외에도 강철원 주키퍼의 인터뷰 영상들은 중국 내에서 인기를 끌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영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많은 중국인들의 긍정적인 댓글이 달렸는데요. 중국 사육사들은 확실히 강할아버지처럼 인간과 곰 사이의 교류가 부족합니다. 비록 우리 국보임에도 그들은 매우 친절합니다. 한국의 할아버지 두 명에게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에 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눈에는 동물이 아닌 자존감이 높은 사랑스러운 소녀네요. 너무 감동받아서 두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상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푸바오가 돌아와서 좋긴 하지만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이런 반응과 함께 한국에서 중국으로 온 것은 큰 영광이라며 한국을 비꼬았던 많은 중국인들도 인터뷰 영상을 통해 반성하게 된 기회가 되었던 듯한데요. 할아버지 같은 사육사는 존재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든다 푸바오는 한국에서 정말 회복했을 것 같다처럼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역시 진심을 다하여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 듯 침네요. 푸바오는 중국으로 가기로 결정된 당시 검역 및 적응 기간으로 인하여 대중 앞에 설 때까지 8개월 정도 뒤에나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푸바오보다 먼저 일본으로 갔던 샹샹이 대략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대중 앞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상과는 달리 2에서 3개월 만에 사람들의 앞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강철원 주키퍼의 격려 덕분인지 푸바오는 다행스럽게도 중국에 잘 적응한 모양이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중국에서 수많은 이들의 관심과 함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걸 증명이라도 하드시 푸바오가 공개된다고 했던 6월 초에는 중국 사이트에서 검색 1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재밌는 것은 한국에 대한 콘텐츠가 올라오기만 하면 온갖 부정적인 댓글을 달리던 중국에서 푸바오에 대한 콘텐츠에는 푸바오가 한중간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거나 푸바오를 이렇게 잘 길러준 한국에게 감사하다와 같이 한국에게 우호적인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푸바오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가 한층 개선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와 더불어 푸바오가 대중의 앞에 등장한 첫날 이루어진 생방송 영상이 천만 뷰가 넘어가며 푸바오에 대한 관심이 여론에서 만들어낸 거짓이 아닌 중국인들의 진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푸바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은 에버랜드에 있던 당시의 인기를 방불케 했는데요. 오직 푸바오를 보기 위해 기다리는 줄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몇 시간을 기다리겠더라도 푸바오를 보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것만 같네요. 어떤 날에는 푸바오를 보기 위해서 새벽 1시에도 줄을 서고 있을 만큼 푸바오를 보고자 하는 열기가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인들이 푸바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다른 판다에 비하여 푸바오가 굉장히 활발하고 행동이 귀엽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첫날부터 푸바오는 자신이 지내는 공간에서 어느 정도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긴장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먹이를 전혀 먹지 않는데 푸바오는 죽순을 먹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빠르고 정확하게 껍질을 벗기는 모습들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사에 빠지게도 만들었죠. 이것 외에도 푸바오는 혼자서도 물놀이를 하기도 하고 앞구르기를 하는 장면들이 목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판다들에 비하여 푸바오가 더 활동적이라서 그런지 유난히 많은 애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푸바오의 귀여운 면모와 함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푸바오의 옆에서 살고 있는 허어라는 판다의 행동인데요. 특이하게도 허허의 행동은 푸바오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 허허까지 화제가 되는지 보시면 웃음이 나오실 텐데요. 이 영상으로 인하여 허허 또한 푸바오와 함께 연관되어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푸바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푸바오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서 많은 팬들이 허허가 신랑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푸바오에 대한 여러 가지 면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든 푸바오가 적응을 잘 해낸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올라왔던 영상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는데요. 바로 누군가를 찾는 듯이 한국어를 듣고는 두리번거리는 푸바오의 영상이었습니다. 푸바오는 할아버지를 찾는 듯이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여줘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마음까지 울렸는데요. 이와 함께 많은 중국인들에게 화제가 된 영상이 있었죠. 푸바오를 보내고 난 후에 강철원 주키퍼님이 푸바오에게 보낸 영상 편지였는데요. 약속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사람들이 강철원 주키퍼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너 검역장에서 죽순 안 먹고 있는 거 할부째로 봤거든. 근데 여기서는 죽순을 5월달 한 철밖에 못 주잖아. 거기는 12개월 동안 계속 죽순을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죽순을 가자마자 그렇게 많이 제공해준 걸 보고 할부지는 역시 푸바오는 행복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아마 네가 이제 입맛을 맞추고 나면 더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니까 할부지 갈 때까지 잘 저금하고 가면 그래도 잊지 말고 할부지 안은 세줬으면 좋겠다. 고마워. 푸바오는 할부지의 영혼은 아기 판다야. 푸바오 사랑해. 여기서 강철원 주키퍼는 중국에 가겠다는 듯한 약속을 전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약속은 곧 지켜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강철원 주키퍼는 6월에서 7월 중으로 중국으로 향할 예정임을 알렸는데요. 푸바오를 위해 중국으로 향하겠다는 강철원 주키퍼의 이야기에 중국에서도 많은 팬들이 반기고 있는 중입니다. 잘 지내는 와중에도 푸바오가 주키퍼들을 찾는 듯한 행동을 했었기에 감동적인 재회가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푸바오가 잘 지내고 있다고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이유는 강 주키퍼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한 아기 판다가 바로 푸바오이기 때문 아닐까요? 앞으로도 푸바오의 앞길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